원우 뒤돌아도 깨 보고 있다가 앞을 딱 보니까 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둘이 본 걸고 김영철, 이병님이 장난친 걸 줄 알고 쳐다봤더니 그게 아니라구 그래서 정답 총... 총 없어졌네 우리가 찾아봤는데 대윤님께서 제 총을 딱 두고 계십니다 제 총 아니니까 귀관총 아니다 귀관총 아니다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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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 번 큰 잘못을 했고 내가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구나 하... 하... 누가 봐도 외관상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런데 술렁술렁하는 게 있습니다. 설렁선렁.